지금 당장 히트 포메 맨슨 성공합니다 저 상황에서 단건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성민 올라가면서 그대로 본인이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방탄의 오른쪽 돌파 본인이 직접 마무리합니다 지금은 정말 센스는 있으시죠 원래 패스를 포메가 블랙클 지점에서 오늘 많이 맞붙는데요 포메 맨슨 블랙클의 파워 블랙클은 지금도 테크니칼 파워를 하나 먹었어요 이렇게 되면 블랙클이 파울 트러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격권 전전했네요 4점 업체 전전이다 한이군 들어왔습니다 이번 정혁은 정혁은 홀미스터 퐁 좋아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